네, 지금도 좀 잘 가고 있는데요. 세움메디칼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좀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여태까지는 태확이었습니다. 뭔가 준비를 하는 단계였다면 지금부터는 어떤 실적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준비해서 실적이 나오는 단계가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움메디칼 같은 경우는 국내 주요 병원 및 해외 의료기기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의료용 흡입기라든지 그 다음에 배행용 의약품, 그 다음에 주입용 카테터 관련돼서 만들고 있고요. 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인 의믐에서 예전처럼 꿈만 먹고 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개인투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 밸류에이션 평가가 맞을 때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을 다들 이제 알고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모멘텀을 탈 수 있고 즉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모멘텀이 맞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꿈은 백신 주사기입니다. 백신 관련해서 주사기와 관련된 또 부하물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 부속물 같은 경우도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세움메디칼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9,680원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실적 기대치와 함께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 의료기기 관련된 섹터의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정확히 이제 반토막, 4,000원까지 하락을 하다가 재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매출액 대비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637억인데 영업이익이 169억이면 30% 단에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시장이 위험할 때 부채비율이 높은 종목은 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부채 같은 경우가 62억입니다. 자본이 1,000억이면 지금 부채가 6%가 6,7%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보시게 되면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급하게 쫓아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출금은 한 6,100원 정도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더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목표가는 8,000원 좀 제시드릴 거고요. 순절가는 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